악숨만 해주기 너무 미안한 거에요 저희도 모르게 막 앙꼬 코 어떤지? 코 눈 덮은 길고 코 돌아가 헤드로서 음식을 한 번 받았어요? 아아아아아아아아 야아 선혜씨 여태 흐흐흐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하하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하하하 하핳하하하하 당황하시면 안 돼요 아니 영재욱성 고쳤던거에요 하하핳하핳하하하 이렇게 나왔네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죠 팀 연습 말고요 다른 가지 사랑 연습할게요 You are so beautiful 날 숨쉬게 하는 건 내 입술 사랑한단 말 You are so beautiful 내 곁에만 머물러 그대 나만의 My beautiful My beautiful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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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영혼이 잃어버려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해 사랑해 감사해 감사해 때로는 다투고 그대에게 눈물을 주고 힙을 맞추며 Stop Baby I'm sorry 또 어쨌든 찍은 거예요 그럼? 성혜씨 찍은 거예요 굉장히 제가 팬이에요 언제부터요? 오디션 봤을 때부터 제가 TV로 뵀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우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연속을 잘 뵌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분이 다 Because you are so beautiful 날 숨쉬게 하는 건 내 입술 사랑한단 말 Because you are so beautiful 나이가 들어도 내 곁에만 모를 사랑해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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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ll love you Oh Oh I'm so beautiful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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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2부에서 계속 됩니다.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모델을 만들어주시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. 일단 연애 친구들만 만나면 좋고요. 연애를 좀 한번 하고 싶고 연애를 좀 한번 해보고 싶고 동예의 시험입니다. 이 bên vaccination 리액션. 그리고 나는 그녀의 시험 날름 크다. 자ompjat엔 정말 웃음이여이기 때문에 실제로 봐요. 베비맨! 예를 들어서 저녁ores omg 네가 잘 suffer ordered representa 지금 또 미국 같더라구요 뭐 하니언씨랑 정은주에 뭐해?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저기 I want nobody nobody for you I want nobody nobody for you 나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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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ant nobody nobody want you I want nobody nobody want you 나는 다른 사람은 싫어 네가 아니면 싫어 I want no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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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body